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저만의 도입수총 베스트5 영상의 개병판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근 2년동안 수많은 총기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과연 그 많은 총기들 중 저만의 베스트5는 어떤 총기들을 차지했을까요?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다섯번째는 콜드오의 악몽 이라 불렸던 콜더파머스 FFAR1입니다 이 녀석은 매우 빠른 연사력과 준수한 데미지 덕분에 중증거리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녀석으로 콜드오의 악몽이라는 타이트답게 미성인 수준으로 적을 갈아버릴 수가 있고 반동패턴이 살짝 까다롭긴 하지만 숙력만 된다면 장거리도 수월하게 따낼 수 있죠 추천 파츠입니다 네번째는 두개의 총기가 공동으로 차지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호평을 무수히 때려박았던 그라우556과 2019 2시즌 제주총이었던 LK24입니다 우선 그라우556과 LK24 두 총기 모두 중장거리에 강력한 총기인데 여기서 차별점이라면 그라우556은 연사력이 어느 정도 빨라서 근접 대응이 가능하다면 LK24는 연사력이 다소 느려서 근접전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다소 불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총기다 무관동을 기본 패시브로 달고 있어 중장거리에서는 이 두 녀석을 이기기 힘들 정도로 중장거리 성능이 매우 좋은 요소들입니다 추천 파츠입니다 세번째는 한동안 적폐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지금도 많이 보이는 녀석인 HPK30입니다 최근에 너프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빠른 연사력에 20미터까지 상체 세방컷은 있을 수가 없는 출력으로 해외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너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 녀석도 FFAR1과 마찬가지로 반동 패턴이 살짝 까다롭긴 하지만 신용만 든다면 장거리가 커버가 가능하죠 추천 파츠입니다 두번째는 아이퍼그의 최애 총기인 DRH입니다 이 녀석도 비교적 최근에 헤드 데미지 배수 감소라는 너프를 받았었지만 여전히 근접은 물론 장거리에서도 미친 화력을 보여주는 녀석이죠 다만 이 녀석은 HPK30과는 다르게 연사력이 느려서 숙련도가 살짝 요구되지만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익숙해진다면 무조건 캐리할 수 있는 총기라는 것입니다 추천 파츠는 이었습니다 마지막 첫번째는 제 첫 친한 스킨이자 포르보디티 모바일만의 첫번째 오리지널 도격 소총인 타입 19입니다 타입 19는 적당히 빠른 연사력과 중수한 데미지 거기에 무반동을 지니고 있어 근거리는 물론이고 장거리까지 우수한 출력을 뽑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출시 직후에는 비슷한 포지션인 AK-125보다 안 좋다 오리지널 총기치고는 별로다 라는 평이 대사수였지만 30미터까지 상체 내방을 유지하는 미친 사거리와 적당한 연사력에 무반동이 겹쳐져서 중장거리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저는 물론이고 글로벌 서버 유저들도 많이 애용하는 총기입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추천 파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의 개정판으로 2024년 기준 저만의 도육수총 베스트5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순수 제 의견 100%로 제작된 영상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만의 기관단총 베스트5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